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이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11%포인트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45.7% 이재명 후보가 34.7%입니다 이렇게 두 자릿수로 윤석열 후보가 격차를 더 벌려놓고 있는 상황이고 직전 조사보다 이재명은 5.6%포인트가 떨어졌고 윤석열은 8.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대선 48위를 앞두고 선두가 뒤집힌 상황인데 특히 캐스팅 보트를 진 청년층이 20대의 경우 윤석열 후보는 48.6%의 지지율을 얻었고 이재명은 21.6이었습니다 30대도 윤석열은 45.4 이재명은 31.2 그래서 20, 30대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것은 지난주 있었던 MBC의 스트레이트 보도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녹취 방송을 했는데 이게 상황을 보니까 지금까지 김건희,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상당히 왜곡되고 잘못이 많았다 하는 인식을 하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김건희 씨가 뭔가 과거가 아주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줄리 논쟁에다가 여러 가지 유흥업소에 출입을 했다든지 또는 동거를 했다든지 이런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본인의 설명을 통해서 명쾌하게 이건 아니다 하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김건희 씨가 아주 분명한 태도와 입장을 갖고 있고 소신도 분명하더라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김건희 씨를 지지하는 팬카페에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몰려드는 상황 등 여러 가지로 지금 김건희 씨 효과가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다고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아주 큰 폭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의 안철수는 10%입니다 그리고 국가혁명당의 허경영은 2.6이었고 심상정은 2.4였습니다 역시 심상정이 허경영 후보보다 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해 첫 주 조사와 비교해서 이재명 후보는 5.6이 내렸고 윤석열은 8.7이 올랐으니까 윤석열은 큰 폭으로 올랐고 이재명은 반대로 큰 폭으로 내리는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두 후보의 선두를 완전히 바꿔놨다 하는 겁니다 본선 대진표 확정 이후 약 한 달가량은 윤석열 후보가 선두를 달렸는데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이딴 새신 행보를 한다고 하면서 역전되기도 했는데 대선을 제51도 남겨놓지 않는 시점에서 다시 선두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11%포인트가 차이 나니까 조금만 더 가면 윤석열 후보가 45%이니까 50% 가까이 가면 대선원이 굳어지지 않을까 50%만 가면 그래서 캐스팅포트로 꼽히는 주로 20, 30대를 비롯해서 60대 이상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4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50대에서는 박병이었는데 40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령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인 것입니다 특히 2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직전 조사보다 8.4%포인트가 내린 21.6%를 기록했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15.1%가 올라서 48.3%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20대에서 큰 폭의 등락이 두 후보의 지지율을 갈랐다 이렇게 봐집니다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올랐고 이재명 후보는 더 많이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다블 석과가 훨씬 넘습니다 이재명이 21.6인데 윤석열 후보가 48.3이니까 다블 석과가 훨씬 넘는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20대에서는 18.2%의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보다 우세했고 서울과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 초접전 양상인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이번에 서울과 대구, 경북에서 2회 연속 10%대회를 얻었습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이 두 후보만 놓고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모르는데 윤석열이 48.8 그리고 이재명은 37.3 그래서 역시 이것도 11.5%포인트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 이재명 양자 대결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두 자릿수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0.2, 국민의힘은 40.4%로 직전 조사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대세론을 만들기 위해서 쭉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그야말로 박스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대장동 사건이 있고 본인의 형수에 대한 욕설, 논란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박스권 탈출이 시급해 보이고 윤석열 후보로서는 빨리 앞을 치고 나가는 이런 전략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는 지금 격차가 11%포인트 두 자릿수로 차이를 벌려놓고 윤석열 후보가 40대 중반을 달리고 있어서 이제 40대 후반에 쭉 올라가면 대세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는 이런 조사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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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창경TV였습니다